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 그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승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금의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베순들도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장막틀을 넓히는 응답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너 장막틀을 넓히라라는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땠느냐 이사야 5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방을 얻는 237망대를 그렇게 세워주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그냥 믿음은 공짜예요. 그런데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적 사명 이 영원한 멸류관 밖에서 도전해라.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막틀을 넓혀주겠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전 안 하면 안 받겠다는 얘기고 안 받으면 돼요. 그냥 그런 대로 한 세상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장막틀을 넓혀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내가 내 걸 가지느냐 교회도 장막틀 넓히라 교회 장막틀 넓히는 방법이 뭐냐 스타트만 운동이다. 지역 장막틀을 넓혀라 어디 넓혀냐 사천망대의 말씀 운동이다. 2, 3, 7 나라 살리는 이 망대를 어디 세우느냐 치유하면 된다. 말씀을 치유해라. 응답의 통로를 다 알려줬습니다. 응답의 통로를 다 알려줬습니다. 앉아서도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이 여운교회 나오면서 전세계보험할 세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응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신년 원단 메시지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은양을 붙잡고 이제 집중과 도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사람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너 스케일 하나는 이 스케일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걸 체험하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정쾌하여 좀 없사사. 지난 금요일 시간에 여운교회가 아름답고 선한 연합을 이루어 이 응답을 체험하자. 아름답고 선한 연합 공동체가 아름답고 선한 연합 모든 구역의 지역에서든지 기관에서든지 어떤 부서에서든지 모이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원뉴스를 이루어서 이 응답을 받자.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응답의 이 플랫폼을 넓힐 수 있느냐 그걸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플랫폼을 갖춰야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데 영적 플랫폼을 갖추는 메시지에요 오늘. 자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신앙생활 어려우게 합니까? 어려우게 안 했어요. 이 강단에서 성평가 말씀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한 번 들어가 이해 안 되면 두 분 들으면 되고 두 분 들으면 안 되면 세 분 들으면 들으면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성경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은 강단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연구하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단만 따라가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연교회에서 왜 신앙생활하게 했냐 하고만 하는 교회 많은데 십자가가 불바다가 강석운데 아니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연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했냐 왜 연교회에 나오게 했냐 연교회 강단 따라가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원교회 강단 메시지에 따라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 강단과 이십사되라. 강단과 이십사예요. 다른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사단에게 속는 소리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거. 강단과 이십사 이렇게 될 때 나의 상황 환경 문제 사건 영향 안 받아요. 영향 안 받는데 이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우리 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환경적으로 계속 오는데 강단 메시지에 딱 잡으면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다니까 영향 받고 이 사람 말 듣고 잡고 저 사람 말 듣고 넘어지고 문제 어려움 오면 또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신경 좀 하겠어요. 지속 못해요. 하나님의 석회를 체험하는 25 영혼의 인생 작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맨 끈은 내일 되면 허술하게 되고 그냥 두면 풀어지고 만다. 나날이 끈을 여메어야 하듯이 사람도 결심과 일을 나날이 거듭 여메어야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과 이십사회의 이유를 아주 명략관하게 보여준 표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총공격합니다. 언약과 분리된 삶 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가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나가면 언약과 관계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 막 강단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면서 그 삶 속에 적용하십니까? 거의 못해요. 왜? 사탄 공격받아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생긴 일 여기에 다 그냥 다 잡혀가지고 사탄이 총공격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 언약을 붙잡는 순간 차원이 다른 응답을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탄은 24 불가능합니다. 불가동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언약을 받도록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적용 못하도록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뻥이야.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수십 년 다녔는데도 영적 포럼 영적 대화를 나누면 말씀 가지고 대화 나누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사탄에게 다 당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인지 하고 똑같아서 되겠어요.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에서 나와봐 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해야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마치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처럼 사단은 삼킬자를. 아니 뭐 불신자를 삼킵니까? 불교인 삼킵니까? 천재교를 삼킵니까? 그렇다 필요없어. 그건 다 부하들이야. 제일 중요한 건 이 개신교 말이야.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굳는다는 이 칼빈주의. 이 장르교. 와 닿네. 맹수같이 굶주린 맹수처럼. 사탄이 말이야. 삼킬 참킵. 여기 보면 마귀를 해방하는 자라고 해석은 안 돼 보니까 은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24회 해방하는 것. 마귀의 주 전략이 뭐냐. 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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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은약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이야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군처럼 영적 경각심을 다시 깨워야 한다. 영적을 깨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너 장막털을 넓히라.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매일 매순간 매순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찬양 드립니다. 깜짝 놀랬네. 어떻게 온단 메시지를 주제로 해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힘차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힘차게 당당하게. 이야 감동이요. 이거를 앞으로 금요일 때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계속 부르면 쉬워져. 쉬워진다니까 계속 부르다 보면 다시. 어떻든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그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영이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 발자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요. 깨어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이고 모든 그야말로 이 자절하고 포기한 것들을 일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너 장막털을 넓히라. 모든 걸 포기했다.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순간 매순간 여러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힘을 얻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 다가올 때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적용하고 응답의 자리로 나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율을 그렇게 통해서 천국보험을 증거를 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네 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네 가지 형태의 밭을, 마음의 밭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가지 밭이다. 네 가지 밭이 딱 이리 있는데 여기에서 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복음.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이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 플랫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 플랫폼을 발견해서 장막터를 확 펼쳐나가는 2024 한 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시를 뿌리는 시도입니다. 1절로 2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 거를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비유의 비유. 마태문 13장 34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었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로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48개 정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볼래. 파라볼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옆에 던져놓는다. 던져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비유입니다.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자연이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풍습 속에서 관습 속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소재로 삼아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재인 것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말이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줄이기 위해서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본문 3절로 사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가서 뿌렸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 믿음에 시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를 뿌린다. 뿌렸다. 시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 선포를 말하죠. 말씀을 전했다. 말씀 선포입니다. 복음은 절대 구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구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구글하듯이 눈치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프리칭입니다. 이게 다 손짓자들이 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선포하고 나서 두디를 맞고 욕을 묻고 그래야 또 선포하거든요. 세대만은 막 도래마다 죽으면서 선포했거든요. 이게 선포 전도자의 모습. 여러분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 그걸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본문에 보면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다. 다 씨가 뿌려졌다. 누가 길가밭에 돌을 가시밭에 뿌리겠습니까? 즉시께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나귀 뒤에다가 시를 가득 실어서 구멍을 뚫어요. 뚫어서 나귀를 끌고 가면 사람이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나귀를 끌고 막 가면 밭으로 지나가면 나귀 가면서 뒤에서 시가 확 뿌려지면서 때로는 길가도 가시밭으로 막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려졌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늘 하는 거니까. 이 말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말씀은 뿌려야 한다. 뿌려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이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이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해라.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요호와의 말씀이 이를 하신다. 하라. 무조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이는 하는 말씀을 의미하죠. 일단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거. 말씀을 먹고 먹는 게 중요해요. 강단통에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밥이 뭐냐. 말씀이거든. 영혼의 말씀. 영혼의 말씀. 영혼이 먹어야.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육신은 밥을 먹으면 힘을 얻는데 영혼이 은혜를 못 받아서 힘을 못 얻어. 우리가 하나의 말씀 순종을 못 해. 순종 못 하니까 얼마나 손해봅니까.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힘을 얻거든요. 영혼의 힘을 얻으면 육신은 저 다 따라와요. 그리고 이 말씀의 힘으로 가서 말해라. 무슨 말하란 말이냐.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요. 죄 문제예요. 못 벗어납니다.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예요. 이 사단이 공정원칙을 잡고 세상 왕인데 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다 잡고 있는데 무슨 능력을 이기겠냐고요. 못 이깁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부하권서가 있어도 아무리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닦고 그런 수양을 해도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결코 죄와 영혼 문제 죄와 영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남자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열두 가지 영적 문제를 우리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연예인들 보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속 사고나 정치인들 보세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져도 그 배우를 말로를 보라고 어떤 결과가 나는가 세상에 재벌들 돈만을 그 결과 보시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한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뭐냐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뭐하러 왔냐 인생 모두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요. 우리 불교인이 돼야 돼요. 모슬림이 마음의식 그리스도면 우리가 마음에 모슬림이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였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 정치인들 대통령이기 전에 이거 해결되어야 돼요. 이 선지자 하나님 만난 선지자 죄 문제 이런 제사장 만화의 왕은 오신 그리스도 이거 해결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트라스 타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버렸다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다 해결됐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불멸의 사심이라는 프랑스에서 선정한 불멸의 사심은 지구촌에 사심은 불리였는데 런에 지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 연구, 연구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막 연구, 연구해서 딱 결론이 뭐냐 아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예수가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완전한 답이구나 결론을 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사명 모사님의 책을 읽다가 내게 소개를 해줬는데 번역된 예수는 반신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차다 읽어보세요. 예수는 반신하다 정일권 씨가 지은 건데 실제적으로 런에 지라드의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장 여러분 학자고 최고의 지성이니 아무리 연구, 연구, 연구해도 결론이 뭐야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둠이 다 끝내고 끝내 짓고 끝내 버렸구나 어떻게 끝냈어요? 그 증거가 뭐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완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의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재만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예배 드리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의 보일로 피 제산받고 제산받고 하나님을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영적 진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평생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가족들도 너무 많지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승입사님의 권력전도팀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가문 보고 마이로자 찬양에 다 나왔어요. 권력전도 찬양을 그렇게 여러분 친족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지인 여러분 직장 동료 전부 다 대상이에요. 내가 직접 메시지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사회적을 통해서 사회적을 교회에 부탁을 해서 그 대상과 소통이 되어져서 연결고래가 되어져서 그렇게 생명 끈져내는 생명줄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3일조 3일조 혼자 못해요. 3일조 꼭 3명이 3명이 아니라 2명도 좋고 4명도 좋고 3일 팀 함께 생명 살리시는 팀을 구성을 그렇게 한 것이 3일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참 진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보금의 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뭐야 일단 뿌려야 맛이 난다. 뿌려야 돼 일단 뿌려야 돼 뿌리면 맛이 나 보금의 마찬가지입니다. 잔여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금의 실을 뿌려야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다. 뿌리면 뒤에 거는 성경이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야 그 사람 속에 그 환경 속에 어둠이 싹 물러간다.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이니까 빛을 쫙 비춰버리면 그냥 걷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회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해요. 제가 제일 사랑스러운 분이 누구냐 보금 전환하는 분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분들 너무 사랑했어요. 교육자들 또 기간마다 보금식이라는 그 교육자가 보혜 같아. 그런데 이런 보금의 능력 이걸 여러분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천하보다 귀한 영혼. 2024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기의 모든 성도가 말씀의 시를 뿌리는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사회에 장막탈을 확 넓히는 그런 한해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보금의 시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응답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장막탈을 엮인다라는 또 하나의 응답 플랫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좋은 땅 말씀이 심어져서 결실하는 좋은 옥토 옥토 옥토가 된다 마음의 바치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받을 때 결실하지 못하고 방해하는지 잘 볼 수 있죠.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말씀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마음을 닫아 놓으니까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길가와 같아요. 길가 아시죠? 길가 길거리 사람들 많이 다녀요. 거기 시가 들어가겠어요?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나름대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딱 잡혀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입견 편견이 딱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이런 분들은요 인생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바꿔야 돼요. 내 기준 내 선격 내 편견 내 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30명을 교회 다닙니다. 딱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번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확 바꿔야 돼. 확 바꿔야 돼. 아 너 바뀌었구나. 야 이제 말투가 바뀌었네. 완전히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팍팍 가야 돼요. 아멘 뭐 왜 안되냐 뭐 안되냐 나는 왜 응답 못 봤냐 내가 선생님이 못 봤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 받는다 끝난다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서리라 말씀만 영혼해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은요 오늘 맞다 내일 틀릴 수 있어요.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바뀌니까 말씀은 영혼해요. 히브리어 13장 8절에 예수 거시도는 어찌나 오늘을 영혼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영혼토록 동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영혼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라는 얘기에요.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거시도만 영혼하도록 동일하시다. 자 16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뻄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기가보다는 낫지요.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은혜 받고 집어 왔는데 문제 사건이 터졌어.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런 문제 사건이 터지나 문제 사건 앞에 쉽게 시험 들고 말아버려요. 넘어져버려요.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요.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영적으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사단에게 안 속는다니까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문제와 사건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욕기 23장 10제로 보면 각종 시험과 연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죠.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려움이 확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고소하고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하셨다. 하나님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정의하고 연단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더 사실적으로 고백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 적 내게 작작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바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결정적 놓치만 해야 될 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입니다. 결국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다 선으로 바꿔버리겠다. 하나님 자녀는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18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은 돌밭 같은 마음보다 좀 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지요. 뿌리가 그렇게 내린 상태지만은 이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의 깊이가 깊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결실하지 못한 상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밭 떨어진 어디 가시가 있잖아요. 올라오다가 찔려 가시에 찔려 아파 가시의 기운 가시의 기운으로 인해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었다가 시험들어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 길 가다가 80%는 거의 다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다니냐 시험 들어가죠. 뺄 수 없어서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비유가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지금 현실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서론 때문에 서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따가 없어질 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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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본론 놓치는 겁니다. 본론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의 말씀 본론은 놓쳐버려.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를 잇지만 영적인 게 이게 본론인데 영적인 건 이거 안 보이니까 서론 가지고 살다가 서론 인생을 끝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사탄은 사람들이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하탄은 여러분이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 속에 뿔이 못 내리도록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바르 챔버스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조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빠져서 염려 불안 조조 걱정 여기 하나님을 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정말 그렇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성삼의 하나님과 윗 인마뉴엘 원네스 이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기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것이 좋은 땅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장막터가 넓혀지는 정극을 맛보게 된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듣고 받고 결실하는 이런 세 단어가 세 단어를 원해해 보면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현재형으로 써져있어요. 이 말은 한 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속 말씀 받고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안 되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말씀 받고 계속 적용해. 여기의 모든 성도들 2024년 항상 강당과 원리스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 100배는 100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 나무 씨 하나뿐이 있는데 100개만 됩니까? 수천 개 수천 씨 하나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구 기다리고 있어요. 중앙은 여러분의 믿음 마음 받칩니다. 마음 받 이런 응답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자 성취의 주역들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과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문자적으로 이 관심이란 뜻은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 내가 얼마나 강단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열면 천장지 차지요. 관심이죠. 관심. 사서삼경 중에서요. 하나죠. 대학.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리고 보이고 치험됩니다. 이 말씀은요. 참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 다 안 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율들에 물으니 제자들도 예수님 비율를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길가발 도착발 가시밭 좋은 발 들으니까 몰라서 물었어요. 사적으로 제자들만 모였을 때에 물으니까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모여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미라 하시고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백날 첫날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미안합니다. 못 알아 듣게 만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게요? 죄의 삶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2024년 강단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영직의 눈이 확 열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다고 그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실행만 하면 순종해버리면 돼요. 영직의 성도들 말씀으로 각인 뿔이 체질 되어서 24회 축복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 망대를 세우는 한해되길 제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기의 모든 성도들 이번 새해에는 증거의 사로운 해와 다르게 장막태를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을 체험케 하야 주옵사사 실 뿌린 자의 시도가 시작되어 지게 하야 주옵사사 결실한 좋은 땅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celestial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